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2월 9일자 동아일보에 대표 칼럼인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은 아주 시위적절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김순덕 대기자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아마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순덕 칼럼의 제목은 민주 대 독재의 2022년 K대선은 민주회복이다 이것이 본제목이고 부제목은 내년 대선의 의미는 민주와 독재의 대결이다 이것이 작은 제목입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2022년의 세계는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매년제 연말이 되게 되면 이코노미스트가 다음 회의에 세계 대전망 같은 걸 내놓죠. 상당히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김순덕 기자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전 지구적 현상인 민주주의 후퇴는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다. 2022년 또 우리나라 대선의 의미 역시 민주주의냐 독재냐에 있다고 본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숙건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반독재의식을 갖춘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질서를 사살을 무너뜨렸다. 사법부를 행정부의 부속품처럼 다뤘고 입법부는 청와대의 친위대처럼 만들어버렸다.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자 검찰의 수사권까지 빼앗고 충실한 개노릇을 할 이상한 수사기관을 설치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적은 문재인 정권 독재의 본질을 날카롭게 괴뚫는다. 저의 해설을 좀 더 하면 문재인 정권의 독재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후퇴시켰고 앞으로 후속되는 그런 정권에서도 더 수십 년을 후퇴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김순력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2월 6일 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의 논평을 좀 더 하면 윤 후보가 얼마만큼 가슴 속에 나오는 내용을 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주주의가 수십 년 후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다시 김순력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이코노미스트즈는 2022년도 국가별 전망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대응에 대한 불만에 휘비며 청와대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왔다. 이 예측이 드러맞아 윤석열 후보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 소망을 담은 거죠.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이코노미스트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렇게 당선될 것이다. 그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순력 대기자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거꾸로만 한다면 민주주의 만세의 소리가 절로 나올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2022년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 농객식으로는 마지막 결론이 좀 어설픕니다.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 뭐뭐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의 대표 농객 가운데 한 사람인 김순력 대기자의 칼럼이 그렇게만 된다면 2022년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로 끝나는 것은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또 실망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한 사이에서 중요한 농객 정도 되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대선이 이러저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덧붙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덧붙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덧붙이는 것이 책임 있는 대표 농객다운 그런 글의 결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년도 아니고 소녀도 아니고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단 몇 문장이라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좀 더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것을 맺으면 참 좋겠죠. 물론 김순력 대기자가 글을 잘못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쉽게 아쉬움을 그렇게 피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선이 이러저러해야 된다는 맨에 대해서만은 왜 그렇게 한국의 대다수 언론인들이 침묵하는지 도무지 그 이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그러니까 대선이 이러저러해야 된다. 대선에서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언론인이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게 엄청난 화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가뭄에 콩나기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나 조언을 하는 언론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 이 신우 고문인가 하는 분이 그런 이러저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밝힌 적이 있죠. 이런 칼럼이 참 좋은 글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뭔가 본질적이고 먼저 핵심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슬쩍 그냥 외면해 버린다는 그런 점입니다. 김순덕 대기자도 칼럼이 게재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글에 대해서 대개 독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걸 아마 관심을 갖고 읽어볼 겁니다. 그 김순덕 대기자의 글 바로 하단에 보면 가장 상단 독자들의 의견 가운데 베스트 댓글로 가장 상단에 올라있는 댓글이 여사라는 그런 분의 의견입니다. 좋아요가 제가 확인했을 때가 423명 싫어요가 14명입니다. 여사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 겁니까? 4.15 총선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어떻게 선거에 이긴다는 것입니까? 4.15 총선의 6339를 이해 못한 머리로는 정권교체를 못합니다. 그들은 행명을 위해서 무엇이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순덕 대기자의 그 장황한 칼럼보다도 훨씬 더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여사라는 분의 의견입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 이야기를 그냥 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론조사 이런 것보다도 이런 칼럼의 하단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진솔하고 훨씬 더 문제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동아일보 대기자의 글보다도 독자의 대들과의 훨씬 더 본질과 핵심과 진실이 더 들어있는 겁니다. 대기자의 글과 독자의 그런 의견을 접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경남 통영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이 자주 다니던 그런 시장이 통영에는 경치가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중앙시장이 아주 번화하지만 과거에는 소시장과 중앙시장이 아주 양대축이었습니다. 소시장 입구에는 리어카의 뻥튀기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영업하는 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제 나이가 유년기였으니까 아마 초등학생 등도 될 겁니다. 저학년 옥수수를 한 대밖에 이렇게 뻥튀기 기계에 넣고 하루 위에다가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매번 돌리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뻥이요 이렇게 뻥 소리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귀를 막지 않습니까 뻥 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확 튀어나온 게 강냉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아니 그 옥수수 알은 이렇게 작았는데 그리고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딱딱했는데 강냉이는 아주 이렇게 소복스럽게 해서 먹기가 아주 맛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당시는 설탕이 아니고 무슨 뭘 또 넣죠 딱 좀 단 거를 그 먹음직스러운 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거 결과라는 것은 뻥튀기 과정을 거친 강냉이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거 결과라는 건 강냉이고 그 민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옥수수 알인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뻥튀기를 하는 과정 뻥튀기 기계라는 뻥튀기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언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 그리고 윤 후보 또 윤 후보 캠프에 이르기까지 뻥튀기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나 어떤 성찰이나 어떤 반성이나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것을 재검표 모든 것을 거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뻥튀기 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뻥튀기 기계와 방법을 사용한다면 야당이 성량에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다들 입을 다무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순덕 대기자 마저 좋은 뻥튀기를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로 하는 것이 고작인 겁니다. 당신이 뻥튀기 과정이나 뻥튀기 기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마디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좋은 뻥튀기 맛있는 뻥튀기는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뻥튀기가 맛있는 뻥튀기가 나오기 위해서 이러저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이야기죠. 맹숙한 머리를 가진 분들이 대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한국 사회가 점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그런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 핵심은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입 딱 다물고 요즘 말로 아닥인지 무슨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다 입 다무는 겁니다. 뻥튀기 과정을 봐야지 그래야 맛있는 뻥튀기가 나올 거 아니냐 이야기죠. 맛있는 뻥튀기만 바라고 뻥튀기 과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 cie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